최근 일본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이 그것인데요. 특히 얼마 전에는 일본의 젊은 여성들의 생각으로 인해 일본열도가 충격에 빠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언론에서 한국과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사회적인 큰 이슈되었는데요. 관련 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와 같은 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렇게 말하는 대부분의 일본인은 젊은 여성이라고 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들이 돈을 벌러 일본으로 건너갔지만 이제는 그것이 거꾸로 되고 있는 중인데요. 원래 사람은 자연스럽게 임금이 더 높은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최저시급이나 대기업 초임은 일본보다 웃돌고 있죠. 이 기사는 일본의 임금 상승 정체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건 최근 젊은 일본 여성들입니다. 최근 그녀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상당히 강하지만 그건 경제적 원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한국에 대한 호감과 호기심, 동경이 한국으로 가려는 주된 이유로 보이는데요. 현재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케이팝과 한국 드라마, 한식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유행이 한국에 대한 친근감으로 확산되며 한국 이미지에 대한 호감이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팬데믹 사태가 걷어지고 난 뒤 서울의 관광 명소에는 젊은 일본 여성들이 눈에 띄게 많은데 놀라운 건 그녀들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줄 안다는 점이다. 이에 기사는 일본의 상케이신문이 일부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상케이신문인데요. 상케이신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안 좋은 기사만 적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 신문사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문사가 한국의 인기와 현재 일본의 젊은 여성들의 워너비가 한국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일본에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 한국인 중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돈을 벌러간 것은 사실이며 그 이유는 한국보다 일본이 경제적인 상황이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많이 달라져 버렸는데요. 그렇지만 이유는 예전의 상황과 많이 다른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문화로 인해 호감의 이미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이 생겼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현재 한국 문화의 전파로 인해서 일본 외의 다양한 나라에서도 한국에 대한 호감적인 이미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건 단순히 케이팝이 좋아서 혹은 한국의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닌 모든 한국의 모든 문화가 어우러져서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졌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최근 한국에 여행 오는 일본 여성들은 한국의 편의점에 오면 꼭 사가는 두 가지가 떠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는 떠먹는 비오뜨와 뚱바입니다. 떠먹는 비오뜨는 요플레와 과자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스낵 종류이며 뚱바는 뚱뚱한 바나나의 줄임말로서 이 두 가지 편의점 제품이 일본 여성에게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당장 SNS에 일본어로 비오뜨를 검색해봐도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현재 젊은 일본 여성들에게 한국의 문화는 동경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류가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몇몇 일본인의 반응은 다 제각각이었는데요. 일본의 남성보다 한국의 남성이 더 멋있어서 그렇다.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더 풍족해서 그런 것이다 등등 현 상황을 인정하는 일본인의 댓글 역시도 많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일본 여성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이유 중 하나로는 한국 남성들이 그 이유이기도 한데요. 현재 한국 남성의 키나 체구는 아시아 중에서도 제일 크며 유럽에서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적으로 왜소한 일본 남성들만 보다가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남성 케이팝 가수를 보니 당연히 한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소프트 파워는 군사력과는 또 다른 파워인데요. 이러한 소프트 파워는 경제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그렇게 생성된 경제력은 결과적으로 해당 나라의 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인데요. 방사는 물론이고 문화나 기술 등등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의 나라가 되었고 점점 더 발전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은 버블 경제 시대의 호환기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는 중이며 이로 인해 현재 일본의 젊은 여성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거나 한국에서 살고 싶다 등등 한국에 대한 호감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일본 여성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야 이거 봐 내 말이 진짜였다고 너희들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했었지? 자 이제 어서 사과해라. 정말이야? 그런 소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우익들 아 또 아사이나 마이니치 기사겠구나 흥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국을 가장 싫어하는 3K 신문사였네요. 아쉽겠어요. 넷 우익 여러분들 지옥 입구까지 가서 일하고 싶은 거야? 젊은 일본인들은 일본에 절망했고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네. 제1교포는 서둘러 귀국하도록. 최근 일본에서 다른 세계 환생물이 유행하는 것은 현실의 일본이 너무 지옥이라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틴더에서 한국이라고만 해도 아주 난리니까 말이지. 정말 한국이 명품 브랜드가 되어버렸어. 무지개 외국인이라면 누구라도 거기서 살기 힘들 거야. 알면 알수록 싫어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야. 거기 사는 한국인들도 탑 4대학 졸업을 해도 취직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한국에 가서 일하고 싶다는 거야? 일본 여자들은 머리가 이상해졌나?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진로 희망에 한국으로 어학 공부하러 가고 싶다는 여자애들이 꽤 많이 있어. 뭐가 한국어의 열풍이야? 상쾌히도 바보 같은 기사를 내기 시작했구나.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놈들은 기생충 같은 영화도 안 보고 가는 건가? 그 대기업 구인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말인지. 천년 실업률 26%인 나라에서 일하고 싶다는 거야? 이렇게 일본이 쇠퇴 중인데도 일본이 한국보다 위라고 믿는 놈들이 이해가 안 돼. 한국이라면 시급 3천엔이니까 갈만하지. 일본인이 한국에 가서 일한다고 해도 탈북자와 다를 것 없는 수준의 일밖에 없다고 생각해. 찬란한 연예인 세계만 보고 동경해서 간다는 거지? 얼마나 바보여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남자지만 나도 한국 강남에 살고 싶어 음식도 물가도 너무 비싸서 무리겠지만 말이야. 진짜 한국이 좋다면 얼른 이주해버렸으면 좋겠어. 미디어에 세뇌당한 바보 여자들은 서둘러 가버리면 좋겠어. 상쾌히 신문이 드디어 본성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야 너희들 주변에는 젊은 여자가 없으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겠지. 뭐 요즘 젊은 애들은 한류를 좋아하니까 가능한 말이지. 넷 우익들은 케이팝이나 삼겹살이 인기 많아서 많이 짜증나? 바보 같은 일본 여자들의 한국 사랑은 진짜 이상하단 말이지. 한국 평균 연봉 443만 천엔 일본 평균 연봉 405만 3천엔. 고령자 빈곤율이 세계 제일인 나라로 일하러 간다는 게 말이 돼. 한국에서 3개월 일하고 오면 일본에서 반년 동안 살 수 있지.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건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일본보다 더 풍요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넷 우익 아저씨들은 안타깝게도 슈아에서 시간이 멈춰있단다. 평균 연봉이 한국 이하인 주제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의식주비가 한국보다 높은 시점에서 일본은 이미 끝났어. 한국은 일본보다 훨씬 격차가 큰 사회이고 경쟁이 더 치연하지 그런 곳에 가봐야 외국인은 상대도 되지 않을 거야. 넷 우익 일본인들은 모두 한국을 싫어할 거야. 한국을 싫어하는 것은 남자뿐이고 여자는 한국을 좋아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깝네요. 일본 남자에게 매력이 없으니까 한국 남자가 인기가 많은 거지 근데 일본 남자들은 그걸 질투하고 있으니 매번 한국만 비판하려 드는 건지도 몰라. 일본 젊은이들은 한국을 좋아하니까 노인인 넷 우익들은 하루 종일 한국만 욕하고 있지. 이렇게 일본이 한국의 모든 면에서 지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실패라는 소리가 왜 계속 나오니? 저런 놈들한테도 선거권을 주니까 일본의 쇠퇴가 멈추지 않는 거야. 일제강점기 조선총독구는 어떻게 해서든 조선을 별 볼일 없는 국가로 만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역사를 왜곡하는 것인데 그래서 1925년 조선총독구 부설기관인 조선사편수회 조선사편수회를 설치해 일본의 어용사학자를 대거 임명했죠. 즉 일제가 한국사를 명구하겠다는 겁니다. 오로지 일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역사학자들이 주축을 이루다 보니 역사 왜곡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뤄졌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는 독자적인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만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일제는 고조선을 국가가 아닌 신화시대로 설정해버려 한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한국인들조차도 말이죠. 그러나 외국 학자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핀란드의 아스페린은 청동기 문명은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해 러시아 우랄지방을 거쳐 북유럽의 핀란드까지 전파되었다고 주장했고 덴마크의 와르세 역시 극동지방에서 우랄을 거쳐 북유럽으로 전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래도 학자들의 주장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나타내는 유물일 것인데 한반도에는 정동기를 대표하는 고인돌이나 청동검 등 어마어마한 유물과 유적지가 발견돼 일제의 식민사관은 아주 오래전에 깨져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신 기법이 가미된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어떨까요? 가령 유골의 DNA를 분석한다든지 등의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면 그 시대의 비밀이 쫄릴까요? 여기 러시아 땅에서 발견된 악마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서 발견된 유골이 이 모든 비밀을 풀어줬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다. 단일민족이라는 특징일 겁니다. 한민족이라는 순수단일민족으로 구성되었다는 순수혈통에 대한 자부심일 텐데 한민족의 뿌리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알타 이산맥에서 출발해 몽골과 만주벌판을 지나 한반도로 진출한 북방민족으로 알려졌는데 단순히 언어, 풍습, 생김새로 추정할 뿐 과학적 근거는 결여됐었죠. 그런데 1973년 러시아에서 발견된 동굴에서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지난 1973년 구소련의 연구팀은 현재 릴라디보스토크, 프리모레스키 크라이, 프라이모어스키 크레이 지역을 조사하다. 어떤 이유인지 이 동굴에는 악마의 문 동굴, 데벨즈 게이 케이브 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을 탐험해보니 그 안에서 유골 7구와 함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직물이 발견됐는데 그 중 분석이 가능한 6개의 유골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약 8000년 전에 신석기 인류라는 점이 확인됐죠. 하지만 그 유골의 주인공들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신분을 밝혀내지 못했는데 2017년 그 비밀이 쫄렸습니다. 놀상과학기술원 유니스트 연구팀이 그들의 개념을 분석한 것이죠. 유니스트 개념 연구소와 영국 케임브리지대, 아일랜드 더를린대, 더를린 트리니티대, 러시아 국립과학원 인류학연구소, 독일 포츠담대 국제공동연구진은 동굴에서 발견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의 머리뼈에서 개념을 추출한 후 이를 분석했는데 분석 결과 이들에게서 한국인의 조상으로 특정할 수 있는 특성이 나타났습니다. 즉 유제품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유전변이, 고혈압에 취약한 유전자, 암내를 분출하지 않는 유전자 등등이 그것입니다. 암아문 동굴이 발견된 프리모레스키 크라인, 프라이모어스키 크레인은 우리 역사에서 고구려, 동부여, 목저 등이 거주했던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발견된 8000년 전 신석기 인류의 개념을 분석해보니 한국인과 유사한 특징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연구에 참여한 영국의 안드레아 마니카는 유전적으로 동아시아 북부 지역의 인구는 약 8000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8000년까지 새로운 그룹에게 정벌당하거나 제거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지역 특성에 맞도록 진화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라는 개념도 한국인과 증사했는데 이는 어머니를 통해서만 물려받기 때문에 모계가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연구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 한국인을 포함, 동아시아 지역의 신계 인족과 비교했더니 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아마의 문 동굴 조상과 현대 베트남 및 대만에 고립된 원주민의 유전체를 용합했더니 한국인과 가장 흡사한 유전체가 발현됐기 때문입니다. 한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수천 년간의 생존 방식이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용합한 결과라는 것이 개논변이 정보로 증명된 겁니다. 현대 시대의 한국인의 유전적인 구성은 남방계와 상당히 유사한데 이는 수력 채집이나 유목 생활을 하던 북방계보다는 한 곳에 정착해 집단 생활과 농업 활동을 한 남방계 민족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인데요. 남방계 민족은 보통 더 많은 자식을 낳고 빠르게 확장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실제로 수력과 유목 생활을 했던 옛 극동지방 부족들의 현재 인구는 고작 수십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이번 연구는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최초의 고대 개념을 분석한 점에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는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이 결과를 사이언스 어드밴시스 사이언스 어드밴시즈 에 발표했습니다. 위에서 보시다시피 한국인은 단일민족이라고 부르자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수한 유전자가 용합해 탄생한 민족이고 여기에 역사적인 기록상으로도 한국인은 이미 단일민족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주장에 대해 그럼 내가 단일민족이 아니고 혼혈이라는 뜻이냐? 나며 거부감을 나타내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건 고귀한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이 깨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것이 그리 기분 상할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의 조상은 아프리카에서 등장해 동아시아로 건너왔으며 국어사전 없이도 한국인은 한국 국정릴를 가졌거나 한민족의 혈통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고귀한 순수혈통의 맥이 끊긴 것은 언제일까요? 잠시 삼국시대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서기 48년 먼바다에서 배 한 적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한국인과는 외형적으로 상당히 다른 모습의 여인이 타고 있었는데 바로 16세 허완목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녀는 인도에서 한국 땅으로 건너와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왕과 결혼했습니다. 우리나라 억사상 최초의 국제결혼이 일어난 것이죠. 그녀가 인도인이다 아니다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삼국류사의 가락국기에 따르면 수로왕의 침전에 든 그녀는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서은 허허 이름은 황옥 황옥이고 나이는 16살입니다. 본국에 있던 금년 5월 왕과 왕비께서 꿈에서 하느님을 배웠는데 하느님이 가락국의 왕수로의 배필로 내져주어라는 게시를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유타국은 인도의 가장 큰 주, 주의 명칭이며 겐지스강 중류에 자리한 아요디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 영국 BBC는 당시 영구인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방문할 때 한국의 왕비가 된 인도 공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삼국류사에 기록된 허황후의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허황후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시족을 구성하는 성시는 김혜허씨, 허씨, 인천이씨, 리씨를 포함한 김혜김씨, 김씨입니다. 세 개의 성이 한데 모인 이유는 그 뿌리가 같기 때문인데요. 김혜김씨는 전국에 대략 약 6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아마 북한에 사는 주민까지 합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인천 인구수가 약 300만 명이고 부산 인구수가 대략 330만 명이니 두 도시 전체 인구수와 버금가는 사람들이 김혜김씨라는 성물 쓰는 것입니다. 김혜허씨와 인천이씨를 포함한 김혜김씨 등 세 개의 성씨는 가락주망종 친혜를 구성하고 있는데 허황후가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수로왕과의 사이에서 심남 인여를 낳았는데 허황후의 간청으로 장난만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차남은 허씨 성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이씨는 김혜허씨에서 갈라져 나와 만들어진 성입니다. 그러니까 수로왕과 허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의 후손이 이어져 현재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서기 48년부터 최초의 국제결혼이 시작됐으므로 우리가 말하는 고귀한 순수혈통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녀 외에도 결혼을 위해 한반도로 건너온 이들이 많았는데 고려시대에는 전체 국민의 8.4%가 외국인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고 고려를 부마국으로 삼았던 원나라의 공주들도 그랬고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역시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와 결혼을 했죠. 한국사회에서 단일민족이나 순수혈통이라는 자부심은 일제강점기 일제에 저항하고 한민족을 통합하는 중요한 억할을 했지만 광복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는 정치권의 통치수단으로 활용됐습니다. 사실 바다가 대륙이었고 대륙이 바다였던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는 지속적으로 이동과 정착을 반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등장한 국가와 민족은 어떻게 살펴봐도 단일민족일 수 없고 순수한 헐동일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당군 할아버지의 후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부터 유럽계가 한반도 땅에 건너와 살기 시작했고 서기 48년에 최초의 국제결혼이 성사된 후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인종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인족 간의 결합으로 더 훌륭한 유전자를 가진 후손이 태어났고 그것이 지금 현재 한국인들인 겁니다. 이것을 그리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죠?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발퇴해 3국이 벨라루스의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즉각 추방하라 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서 군사력이 개입된 돌발 상황이 발생하거나 벨라루스 정부가 난민 밀어내기를 계속할 경우 국경을 전면 봉쇄하겠다고 거듭 경고한 건데요. 바그너 그룹은 지난 6월 러시아에서 무장반란에 실패한 뒤 벨라루스에 주둔하고 있으며 국경 일대에서 벨라루스군과 군사 훈련을 벌여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습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로 거점을 옮긴 뒤 나토 국가들은 국경 경비를 강화했는데 현재 벨라루스에 주둔 중인 바그너 용병은 4천 명 안팎으로 추정되며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이 숫자가 곧 1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기에 몰린 폴란드가 최근 한국을 중심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15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시내에는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였지만 거리 양쪽으로 폴란들 현지인들로 가득 들어찼는데요. 바로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로 이날 행사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K2, K9 등이 등장했고 FA-52 바르샤바 상공을 위풍당당하게 날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동유럽 전역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폴란드가 한국에서 들여온 무기들로 대대적인 군사력 과시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더해 KAI가 지난달 26터부터 27일까지 폴란드 나돔공항에서 열린 나돔에어쇼의 공식 스폰서로 참가해 KF-21과 AAH 소형무장일기, 수직이 착륙 무인기 NI-500VT 등 차세대 준영 라인업을 선보였는데요. 나돔에어쇼는 폴란드가 주최한 국제전시회로 폴란드를 비롯해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 20개 기종의 항공기가 전시됐으며 이 자리에서 KAI는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후속 사업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 5일에는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MSPO에 대거 참가해 한국 방산 상륙작전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서 무려 30조 원대 2차 잭팟을 터뜨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지난 2일 우리 국방부가 폴란드에 공식 방문한 계기로 진행한 한 폴란드 국방장관 외담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우리 국방부는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는 한편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현지 진출 방산 업체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폴란드 방문을 통해 양국 국방, 방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후속 무기체계 수출 계약을 위한 결정적 계기를 마련했다는 후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하는 폴란드 크리니차 포럼 민관합동 한국사절단에 국내 방산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30조 원대 잭팟이 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전경련은 방산, 인프라, 원전, 에너지 분야 협력 관심 기업 대상으로 사절단을 모집했으며 사절단은 이달 12일부터 15일까지 폴란드를 방문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후원하는 크리니차 포럼에 참석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번 사절단에는 하나여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AI, AI진X1 등 주요 방산 기업들이 참석하는 만큼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이행 계약 협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폴란드 수출 2차 실행 계약의 경우 K2 820여대, K9 430여문, 천무 80여문 등 25조 원이 넘는 수출 계약을 비롯해 다양한 협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의 어로스페이스의 K9과 호주의 장갑차 공급 사업을 따낸 레드백은 무스포를 계기로 폴란드를 비롯해 로마니아와 수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폴란드와 48대의 FA-50 수출 계약을 체결한 KAI는 FA-50 항공정비센터 설립 등 추가 협력을 타진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특히나 폴란드와의 2차 계약은 앞서 예고됐던 것으로 이번에는 이전에 언급되지 않았던 잠수함 수출까지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역대급이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현재 폴란드군은 수중에서 고속으로 장기간 기동할 수 있고 어뢰 정밀 타격순항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잠수함을 도입할 계획으로 2034년까지 3천 폰급 두 척의 새 잠수함을 구매할 방침입니다. 방산 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입찰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으로 8조 원 규모의 폴란드 오르카 프로젝트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 하나오션 관계자는 공식 입찰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폴란드 방산 수출에 관심이 큰 만큼 이번 입찰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르카 프로젝트 예비 입찰에서 한국을 비롯해 잠수함 강국 독일의 티생크루프마린 시스템, 프랑스, 나발그룹, 이탈리아, 핑칸테에리 등 11개 업체가 참여할 뜻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한국 폴란드 간 긴밀한 국방 분야 협력을 고려하면 한국 업체의 수주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는 평가입니다. 사실 잠수함 수주는 해양 방산에서 상징성이 매우 큰데 고난도 기술 집약적인 데다 수주액도 초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수함과 관련된 전투체계 시스템, 미사일 등 장착 무기까지 더하면 수주 금액과 파급 효과는 상당합니다. 특히나 한화 입장에선 잠수함 수주가 방산 분야 시너지 창출의 최고의 모델인데 한화의 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방산 계열사의 기술 합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번 폴란드 잠수함 사업에서 한화오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건 한화오션의 잠수함 수주 이력이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한화오션은 잠수함 22척을 수주했는데 17척을 인도했고 5척을 건조 중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3천톤급은 무려 4척을 수주했는데 3천톤급 잠수함 설계 건조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영국, 일본 등 8개 국가만 갖고 있는 전략 기술입니다. 과거 잠수함 건조 기술이 전무했던 대우조선 해양 지금의 한화오션은 1982년 독일 하대베조선소에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지난 2011년 세계 5번째 잠수함 수출 국가가 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후 40년 만인 현재 한화오션은 독자 개발한 3천톤급 잠수함 기술 부품의 80% 이상을 국산화하는 데 마침내 성공하며 세계 유수의 국가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오션은 잠수함뿐 아니라 폴란드 국영기업이 발주하는 FSRU, 부유식 저장 재기화 설비 수주전에도 참여할 예정인데요. FSRU는 렌즈선의 액화천년가스를 다시 기화시켜 육상에 공급하는 재기화 설비로 떠다니는 LNG 터미널로 불리는데 이번 수주 금액은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화오션은 지난 2011년 인미와 잠수함 세척을 1조 3천억 원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이전받은 지 30년 만에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어 2017년 1400동급 수출형 잠수함 한벌함 나가파사함을 인미에 인도했는데요. 나가파사함은 대한민국 해군의 인도한 장보고 1, 2, 3건조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화오션이 독자 개발한 대한민국의 첫 수출형 잠수함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들 세척의 잠수함을 잇따라 취역하면서 1차 사업을 마친 후 2019년 인미와 2차 계약을 체결하며 잠수함 세척을 추가로 전달했습니다. 나가파사급 잠수함 수출 성공은 한화오션이 인미 잠수함 창정비 사업을 성공리에 수행하면서 사하온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한화오션은 2003년 인미의 카크라함에 대한 창정비와 현대화 작업을 수행했으며 이에 만족했던 인미 해군은 2009년에도 난갈라함의 창정비를 맡겼습니다. 특히나 2003년 창정비 수주 당시 한화오션은 독일 CW사와 경합했는데 잠수함 본가인 독일을 누르고 수주의 성공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화오션은 2018년 도사난 창호함을 내놓으면서 3000통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도사난 창호함은 취역 직후인 2021년에는 첫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한국은 독자 개발한 잠수함과 SLBM을 보유한 국가가 됐는데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한화오션은 최근 폴란드를 비롯해 총 80조 원의 잠수함 해외 수주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캐나다 프로젝트에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3000통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캐나다 해군 프로젝트는 사업 예산이 60조 원으로 최근 수년 내 가장 큰 규모인 만큼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HD 현대중공업과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코리아 같은 형태로 국가 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경쟁력이 확보된 한국 잠수함이 인니 폴란드에 이어 더 나아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까지 넘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잠수함을 선택한 태국은 크게 뒤통수를 막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순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사실 과거 대우조선 해양이 태국 잠수함 사업에서 태국 해군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당시 중국의 적극적인 대출 지원으로 모든 평가를 뒤집고 2017년 태국은 중국산 잠수함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터질 것이 터졌는데 중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발표한 직후 중국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면서 기존에 제안했던 3600톤급에서 2550톤급으로 다운그레이드되는 등 절충교역까지 백지화하면서 배짱을 부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한 태국은 극기야 중국의 디젤 잠수함에 장착된 독일제 디젤 엔진이 대중국 금수 품목이 되면서 큰 암초에 부딪혔는데요. 독일제 엔진 공수가 불가능해지자 중국은 계약 내용을 맘대로 바꿔 자신들이 개발한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태국 국왕까지 엮여있는 상황이라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어 태국은 짝퉁 엔진을 단 중국산 잠수함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태국은 한국을 두고 중국을 택하면 최악의 일이 발생하는지 독독히 깨달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0년 뒤에는 K9 자주포의 위상이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등장했는데요. K9의 흥행은 잠깐의 행운이고 곧 다른 방산 강국들이 따라잡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상상하지도 못한 기술이 한국에서 등장하며 이런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체 어떤 기술이고 K9 자주포의 향후 미래는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국방력의 중추이자 핵심 K9 자주포 해외에서도 K9 자주포의 명성은 잘 알려져 있어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 자주포 시장에서 K9만큼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하는 기종 은 없습니다. 폴란드는 일찍이 그 우수함을 알아보고 K9 자주포를 비롯한 한국 무기를 사들이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폴란드의 구입에 영향을 받은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 무기의 성능에 주목을 하게 되면서 한국 방산은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K9 자주포의 뛰어난 성능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최근 에스토니아에서 K9 자주포 구매의 열희를 보인다는 소식이 들리며 한국 방산에 또 한 번 큰 계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그동안에도 K9 자주포를 운용해오면서 그 성능을 일찍이 체험한 국가인데요. 2018년 K9 자주포 12문을 구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누적 운용량은 36문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 계약을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 장관인 한노 페부쿠르는 인터뷰를 통해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의도를 내비쳤는데요. 실제로 에스토니아는 2024년부터 2027년 사이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85%에서 3%로 늘릴 것을 결의했습니다. 금액으로는 향후 10년간 145억 달러 한화로 19조들 투자할 것을 계획 중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포병 및 장거리 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들 넘어 네이토 전체가 러시아와 전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엔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통해 미사일은 물론 탄약까지 수입하는 것을 논의한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 인장에선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자국 자체를 반화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무기에 좋은 점을 이미 알고 있는 에스토니아는 미리 k-9 자주포 구매에 줄을 서서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죠. 루마니아도 k-9 자주포 구매의 열애들 보이고 있습니다. 동유럽 매체 비세그라드24는 언론 보도를 통해 한국의 k-9 자주포 90문이 루마니아로 들어온다는 내용을 알렸는데요. 의회에서 k-9 자주포 구매 요청 승인을 받은 루마니아 정부는 19억 2,300만 달러 한화로 2조 5,200억 원에 해당하는 계약을 한국 정부와 맺으며 물량 확보에 나섰죠. 2023년 국방 예산을 gdp 2%에서 2.5%로 징액한 루마니아는 징액분 대부분을 무기 구임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는 gdp 대비 3%까지 늘리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그 밖에도 인도 등 국경 지대에서 강력한 활력이 필요한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k-9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k-9의 인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장밋빛 전망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k-9 자주포가 머자나 다른 자주포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이러면 개발 속도에서 한국이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kida 은 보고서를 통해 k-9 자주포의 미래에 대해 분석했는데요. 현재 k-9 자주포가 세계 시장에서 인기들 끌고 있지만 미래에도 그러는 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습니다. 자주포의 인기는 결국 성능에 달려있고 이들 살 수 있는 국가의 구매력에 의해 매출이 결정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 자주포에 비해 저렴한 것은 물론 파괴력 면에서 압도적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k-9은 다른 자주포에 비해 성능 면에서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가격도 비싸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한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k-9의 노후화된 기체를 개량하고 성능 향상을 위해 k-9a2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9a2 정도의 성능 향상 으로는 다른 자주포에 비해 가격은 물론 성능 경쟁력에 있어서도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1990년 자주포 체계 개발 이후 한국은 연구개발 주관이 없어진 상태로 성능개량 위주 연구 개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연구개발 인력은 조만간 은퇴할 나이대로 만약 이들이 은퇴를 한다면 대체할 인력이 한국에서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포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도 부족한 것도 문제인데요. 이에 더해 한국의 성공을 본 많은 국가들이 자주포 개량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k-9 자주포의 강력한 경쟁자 중 하나인 미국의 m109a7 팔라딘은 성능 개량을 추진하면서 70km 수준의 사거리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데요. 기존 39 구경장을 58 구경장으로 바꿔 포신 길이들 크게 늘린 것은 물론 로켓 보조 발사체와 슈퍼 장약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도 개발해 현재 분당 4발을 쏘는 스펙에서 분당 6터부터 10발을 쓸 수 있게 개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발 중인 자주포가 만일 실제로 현실에 나타난다면 k-9을 뛰어넘는 슈퍼 자주포가 탄생하는 것이죠.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주포가 전장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미국이 미국 육군 현대화 사업을 벌이며 신형 자주포 개발에도 나섰다고 하는데요. 독일도 미국에 못지않게 성능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완전 자동화 장전 체계를 갖춘 궤도형 도나와 차린형 알케치 155분 자주포들 개발 중에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이동 중에 사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된 제품으로 만약 독일이 이를 실제로 구현한다면 자주포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물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맥을 못 추고 있는 러시아도 자주포 성능 개량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물자 소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s-35 칼리처 자주포의 경우 분당 발사 속도가 최대 16발에 달하는 것은 물론 사거리도 70km 수준으로 원격 및 무인 포탑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런 상황의 가운데 최근 k9 자주포의 빛나는 미래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놀라운 소식이 전세계에 알려졌는데요. 바로 국내 1호 방산업체인 풍산이 k9 자주포용 155mm 사거리 연장탄 개발에 성공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현재 k9 자주포의 기존 155mm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40km의 사거리들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신형 연장탄을 사용하게 되면 무려 60km까지 사거리가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특별한 사양의 변경 없이 탄약 자체의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들 늘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저항력을 줄이는 기술과 로켓 추진기를 탑재하는 방식으로 사거리를 기존보다 50% 향상시킨 것입니다. 많은 자주포 운용 국가들이 강력한 활력의 포탄을 먼 거리에서 쏘는 것을 목표로 아엔드 뒤에 엄청난 돈을 쏟고 있는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큰 돈 들이지 않고 50%의 사거리 향상 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사거리 연장탄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외부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k9a3로 불리는 k9의 차세대 개량에 한국이 성공하게 되면 조만간 한국 포병 전력은 엄청난 위력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의구심을 드러내며 한국의 k9a3 기술력에 대해 너무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 혹은 불가능하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k9a3는 무인으로 자주포들 운영하는 체계로 최대 사거리 100km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에 달합니다. 포신의 길이는 거의 9m에 달하며 극단적으로 긴 포신과 최대 사거리 100km는 비슷한 컨셉의 무기들 개발하고 있는 미국에게는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최신 기술인 고무 궤도가 접목되어 기동력도 향상이 된 기종인데요. ai와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주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첨단 전투에서 활약할 수 있게 디자인된 무기입니다. 사격 통제는 c4i 체계를 통해 정보를 받아 완전 자동으로 사격을 행하며 자체 방호를 위해 rcws도 통합된다고 합니다. 포신 수명을 늘리기 위해 가변형 강선률 기술도 도입되었습니다. 강선 시작 지점의 마모들 줄이기 위해 시작점의 형태를 부드럽고 완만하게 바꾸는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크롬 도금을 적용해 장약에 부식성 가스로 인해 발생하는 강선의 마모도 들 줄이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강선과 포탄의 마찰을 감소시켜 폭우 초속을 높이는 것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국가에서는 현실에서 구현하기 힘든 스펙의 자주포라 평가하며 현재 초장거리포들 개발 중인 미국에서 특히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예전부터 전략장거리포 snrc 개발을 꿈꿨는데요. 즉 1850km까지 늘리는 무기를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한국에서 전략장거리포를 설치했을 때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베이징까지 폭격을 가할 수 있어 앉은 자리에서 주요 거점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러나 초장거리포의 단점은 사거리가 길어질수록 화력이 약해지는 것은 물론 타격 지점을 정확히 때리는 안정성이 약해진다는 점이었죠. 미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신형 장거리포가 조만간 나올 것이며 2023년에 시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회망 섞인 기대와는 달리 시제품은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능에 있어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연구를 거듭하면서 일정 사거리 이상의 타격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사거리 100km라는 꿈의 무기를 실제로 구현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사거리 100km 이상의 구 개발은 결코 불가능한 과제가 아니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상상을 뛰어넘어 미국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물건을 한국이 쉽게 만들어내는 상황 K9의 진화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과연 K9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날까요? 세계 시장의 1인자인 K9 자주포가 K9A3에 이르러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발전을 이뤄내길 기원하며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박수를 보냅니다.